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베이징 순위구에 이어 다신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다신구는 입출입이 통제되고 일부 주거지역은 봉쇄됐습니다.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확인되면서 대도시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은 위험지역 전수검사와 지역 봉쇄 등을 통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고향 방문이 자칫 전파의 고리가 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춘제를 앞둔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중국은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고향 방문 자제를 촉구하고 춘제 기간 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향 방문 시에는 7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고 귀향 후에는 14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중에는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격리 장소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춘제를 앞두고 중국 내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현지 체류 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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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